천천히 빨라요. 쓱 그런 속도 없네. 쓱 칠하고 여기는 너무 뿌리는거에요. 네. 거긴데 더 뿌리지마죠. 이정도면 괜찮을까요? 한쪽은 됐는데 한쪽은 안됐으니까 뭉개지마시고 그냥 천천히 아... 이쪽이 안됐는데 천천히. 네. 살짝만. 오케이 고마. 그리고 반대쪽 이게 지금 옆에서 볼 때랑 직접 할 때랑 잘 안보여요. 감 잡는게 쉽지 않다 보니까 나가는게 특히나 이런건 안보이니까 네. 투명이라 더 안보여요. 솔직히 말하면 광택이 사라졌다 싶으면 그냥 딱 스톱 하시고 오케이 잘하고 계십니다. 예. 예. 아주 좋아요. 오케이. 또 반대쪽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예. 거기 한번 더 오오오. 질감 딱이다. 예. 반대쪽도 한번 더. 예. 저기도 두 번 칠했으니까 여기도 두 번 칠해줘요. 오케이. 딱. 예. 딱 이 정도. 딱 좋아요.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졌다. 살려야죠. 어떻게 고생해서 하신건데 아주 좋습니다. 예. 두 번씩 칠하세요 하실때. 네. 이쪽도 두 번 해주면 저쪽도 두 번 해주면 두 번 해주면 차근차근 오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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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잘해주세요. 네. 네. 네.